예전에는 배 모양 카페도 있고 기차 카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헬리콥터 카페는 처음 봅니다. 오늘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경기도 가평에 왔습니다. 여기 청평댐 가까이 멀지 않은 곳에 헬리콥터 카페가 있습니다. 이야 제가 여러가지 모양의 카페를 봤는데 이렇게 헬리콥터로 카페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저도 생전 처음 봅니다. 지금 보니까 상당히 녹이 많이 설었네요. 네 오래됐습니다. 이거를 진짜 헬리콥터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이런 헬리콥터 모양으로 직접 철판을 용접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제 지나니까 녹이 설어가지고 완전히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네요. 여기가 입구 쪽인데 관리인이 이렇게 제초작업도 하고 관리를 좀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여기 완전히 풀밭이 되어 있을 건데 그래도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막사도 보니까 위장막을 막 씌워가지고 이쪽 카페가 아마 좀 밀리터리 그런 컨셉으로 카페를 지은 것 같네요. 가까이 와서 실제 보니까 이 헬리콥터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밑에 아래쪽에는 보면은 미사일도 달려있고 위에는 기관총도 있고 와 완전히 중무장 헬기네요. 그런데 처음에 멀리서 봤을 때는 저는 시누크 헬기인 줄 알았는데 시누크 헬기는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용접을 다 해가지고 조각조각 이렇게 붙여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가짜 헬리콥터입니다. 1층 아래쪽에는 시커먼 차양막을 쳐놨는데 저기는 주방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위에 헬기가 이제 카페로 이용하는 손님들이 와서 경치도 보고 차도 마시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카페는 2001년도 개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지금 23년째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 카페가 계속 잘 됐으면은 이렇게 다시 페인트칠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있을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폐업한 지가 한 1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굳이 왜 이런 헬기 컨셉으로 이렇게 카페 건물을 지어가지고 했는지 조금 이해는 안됩니다. 시청자님들 중에 왕년에 소식적에 여기 이 헬리콥터 카페 가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있으면은 좀 상세한 설명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2층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이 잠겨있어가지고 내부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헬기 쭉 걸어가 보니까 길이가 엄청나요. 대략 한 40에서 50미터 정도 되는 길인데 이 꼬리 부분만 해도 한 10미터 정도는 됩니다. 와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이거 헬기를 짓는데 돈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건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리콥터든 비행기든 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놓으면은 안에 내부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이 좀 제한이 많고 굳이 이렇게 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여기가 서울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경기도 서울 근처 쪽에 와보니까 확실히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전라도, 경상도 이쪽은 동네가 텅텅 비고 이제 차도 안 밀립니다. 어느 시골지역 가나 도시 쪽에도 차가 거의 안 밀리는데 여기 오늘 토요일인데 와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차들이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거의 뭐 청평댐 쪽에 서울 계신 분들이 이제 나들이 하고 오후가 되니까 서울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차가 한 30분 이상 밀렸습니다. 여기는 그늘막 정자도 큼직하게 만들어 놨네요. 아마 여름에는 여기서 또 냇가 물도 보면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심터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물이 상당히 맑습니다. 제가 검색을 쭉 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헬기 카페가 한 두 군데 아직도 영업 중인 곳이 있네요. 이렇게 시누크 헬기 모양도 있고 이 군용 육군 헬기죠. 이런 것도 카페에 갖다 놓고 전시를 하고 있는 데가 아직 있습니다. 이 헬기 건물 지을 때 철판도 엄청 많이 썼겠죠. 오래돼서 녹이 슬어서 멀리서 봐도 상당히 좀 흉측스럽습니다. 요새 뭐 고철값도 괜찮은데 이거 다 잘라다가 고철로 팔아버리면 여기 환경이라도 좀 깨끗해질 텐데 여기 국도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저도 지나가다가 흉물스러운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헬기를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 TV에 드라마로 나왔던 출동 에어월프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여기 주인장도 에어월프의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은 것 같은데 그게 모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에어월프는 미국 항공 액션 드라마입니다. 미국을 배신하거나 또 미국을 괴롭히는 그런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드라마였죠. 이 드라마를 보면은 아 미국이 역시 강하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또 미국 사람들에 대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주인공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유혼도 하고 또 동맥 문제로 다리까지 잘랐다고 합니다. 결국 74세 나이로 19년에 이미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헬리콥터 카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2층에 있어가지고 창문으로도 통해서 내부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아 상당히 좀 애석합니다. 여기 가보신 분들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상당히 좀 애석기 바랍니다.